하음 요즘 왜 이렇게 심심하지? 즐거운 일도 없고 뭐 재미난 거 없을까나? 심심해 죽겠네? 심심할 땐 스케이트보드지! 유후! 헐라리? 어? 뭐야? 어? 경또야 여기서 만나네? 어? 미또야 안녕? 히히 길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 응 경또야 반갑다는 말 진짜야? 그럼 진짜지 엄청 반가운데 왜 그래? 그렇지만 지금 전혀 웃고 있질 않잖아 어? 헐라리? 진짜네? 내가 왜 이러지? 웃음이 나오지 않는 걸 흠 이럴 때는 병원에 가봐야지 하트이사 선생님에게 가보자 알겠어?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경또야 들어갔다 나와 앞에서 기다릴게 알았어 금방 올게 응 선생님 몸이 너무 아파요 열도 계속 오르고 콧물도 자꾸 나와요 크크 열이 엄청 많네 주사 한 대만 맞자 자 뿅! 따끔해요 자 아기야 이제 괜찮니? 네 선생님 선생님한테 주사 맞으면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좋아요 다음에 아파서 또 올게요 그럼 한 대만 더 맞을까? 선생님 저 이제 집에 가서 민토TV 봐야 되니까 그만 보내주세요 정신을 차렸군 오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민토TV 볼 거야 난 준비가 돼 있어 아프지 않다고 가볼까? 오예 돈은 주고 가야지 매번 일만 하니 힘들군 연애도 못한지 어연 30년째 아픈 아이들을 낫게 해주는 내 직업은 마음에 들지만 나도 연애를 하고 싶다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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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차차차 이럴 때가 아니야 일을 해야지 자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하트이사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오 입양성 공주님이군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요즘 제가 재미난 게 없어서 웃질 못해요 흠 많이 심심하기도 하고요 뭔가 자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웃지 않는 병이군요 병의 원인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지만 고치는 법은 알고 있습니다 허? 진짜요? 그 그게 뭔데요? 제가 지도를 드릴 테니 여기로 가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아트이사 선생님 방금 지도로 가르쳐준 곳은 저주받은 카메라가 있는 곳이 아닌가요? 저 웃지 않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저주받은 카메라에 사진이 찍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길 바라자고요 아휴 경또 저녁까지 안 나오고 상담이 엄청 길잖아 비태야 어 경또야 고칠 수 있대? 어 하트이사 선생님이 여기로 가보래 어 그럼 바로 가보자 거기로 데려다줘 어디로든 문 어 경또야 도착하긴 했는데 여기 왠지 으스스하고 무서운데? 어 그 그러게 그래도 웃음이 나오질 않아 어 여기서 웃음이 나오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닐까? 으하하하하 이게 뭐지? 저 앞에 엄청나게 큰 얼굴로 웃는 사람이 있는데? 어 뭐야? 어 뭐야? 한 번 들어가 보자 어 뭐야 뭐야? 어 잠깐만요 저 잠깐만 왜 이렇게 흰 있어 이 사람? 어 미터야 카메라에 사진 찍혔어 뭐야 어 벽.. 벽토야 벽... 벽토야 어 이거 나 왜이래 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이렇게 기분 좋게 웃을 수 있었어? 어 고개가 360도로 돌아가네? 어 이거 올빼미도 아니고 360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팽이요 팽이 팽이 유후우 유후우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쓰러지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저기서 웃는 사람들 카메라에 찍힌 사람들은 이쪽으로 넘어오면 바로 쓰러지나 봐 형뚜야 나 잡아서 한번 사진 좀 찍어줘 아 눈부셔 어딨어 재밌다 여기 누구 나왔다 잡아 잡아 어 잡았다 잡아 잡아서 여기 찍어 놔 어 눈부셔 가지고 어 알고 보니 잔인한 걸 잡아 잡았다 같이 갑시다 이 안쪽에 건물 엄청 큰 게 있는데 여기 뭐지 어 저거 유령 아니야 어 뭐야 이거 어 진짜 유령이야 어 진짜 유령 어 뭐야 나 나 나 몸에 몸에 칼이 밑에 괜찮아 어 이거 잠깐 어 경뚜야 안 돼 이거 또린이 본들 보는 건데 너무 잔인해 있잖아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리셋 휴 원래대로 돌아왔네 어 여기에 웬 상인이 있잖아 이 사람한테 뭐 말을 거니까 무기를 줬어 무기 줬다고? 어 이거 엄청 무서운 무기 줬는데? 경뚜야 너도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무기를 같이 들자 알았어 어 안 돼 경뚜 야 야 뚝배기 그런데 경뚜 너는 아직도 표정이 그대로네 뭐라고? 아니네 너 표정 바뀌었어 어 나 웃음을 되찾았어 웃음은 역시 뚝배기가 답이었던 것인가 이 사람한테 더블클릭 누르면 무기를 줘 엄청난 소주병 가자 뚝배기 뚝배기 안 돼 사진 찍혔어 안 돼 어 경뚜야 너도 사진 찍혔다 이러면 안돼 때리지 마요 아파요 리뚜야 괜찮아? 어 잡았다 아니야 못 잡았다 어 갑자기 막 땅이 흔들리는데 왜 이러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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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인가? 어 지진 나면 집 안으로 도망가야 돼 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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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이걸로 우리 이제 강제로 잡는 친구들을 뚝배기 내버리자고! 뚝배기! 그리고 여기 총도 있어! 총? 어, 총은 로봇스지만 구매해야겠어 어, 이거 봐봐 한번 쏴보겠어? 일단 밖으로 나가서 한번 쏴볼게 해보자 어, 여기는 뭐지? 어? 어, 저기 무슨 인형들도 있는데? 봄돌이? 어, 저 뭐야 한번 가보자 어, 뭐야 이거 어, 좋아 도착했다 어, 이게 뭐지? 어, 어이 총! 어, 총! 총 쏘니까 뚝배기! 어, 뚝배기 했다 어, 경두야 올라왔네 휴! 어, 여기 좀 있으면 뭐 생길 거야? 어, 안 돼! 어! 경돌다! 경돌하지! 잡았다! 경두야 괜찮아? 안 돼! 안 돼! 여기 올라오는 애들 뚝배기! 올라오면 뚝배기! 안 돼! 살려줘! 어, 살려줘! 안 돼! 총, 총! 어! 어, 비토 건들지마! 안 돼! 여기 다, 일단 어, 여기 다 카메란가 봐 어, 밑에 카메라가 있었어 여기 다 카메라야 이럴 수가 어, 다시 변했군 어, 올라갈 수 있어 어, 여기 어떻게 올라가면 뭐가 있는 거지? 어, 저기 누가 올라간다 어, 나도 저거 타보고 싶어 어, 탔다! 어, 부럽다! 같이 가! 같이 가! 어! 어, 저기 있네 같이 가! 타보자! 이거 누르면 가나? 오, 간다 간다! 어, 다 목이 반대로 있어 무서워! 다 웃으세요 스마일 고개 360도 어허! 이거 무슨 진짜 올빼미도 아니고 오, 됐다! 어허! 무서운 경험이었어 밑에! 여기 떨어지면 귀신이 잔뜩 있어 귀신이 있다고? 한번 가보자 어디? 어! 어디? 어허! 나도 잡을 거야 귀신 엄청 많아 잡아, 잡아! 다들 좀비야, 좀비 어떻게든 잡으려고 어, 나는 잡았다, 잡았다! 끌고 가세요, 다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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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때리지 마세요! 아허! 또린 여러분들 혹시 웃지 못하시거나 우울하신 분들 이 게임에 들어와가지고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럼 저희처럼 이렇게 스마일 할 수 있어요 어? 이렇게 하면 앞으로 방구 깰 수 있잖아 어, 정말이네? 아! 아 냄새! 아! 아! 아 냄새 그럼 또린 여러분들 안녕 kenj Rule 야아 에헤헤 들어가라 아As SUA vie헤헺 아 아 없는 아 그 으 으 LIKE 점점 더 되어야 하는 중 3시간 동안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